네, 범죄 재구성 미리 소개와 인사를 드렸죠. 승재현, 영규위원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화도 나고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학대에서 숨지게 한 양부모. 오늘 3차 공판이 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숨진 아이가 집과 차에서 몇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그 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이웃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사실 오늘 3차 공판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증인이와 같이 공감해 주시고 여러 가지의 어떤 양모와 양부에 대해서 분노를 좀 표출해 주셨는데요. 그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양가족 모임에서 참가했던 지인 A 씨라는 분의 법정 정언인데요. 2019년에 입양가족 모임에서 장 씨를 알게 되었고 그 모임에서는 한 15번 정도 봤는데 그중에 한 5차례 정도를 정인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정인이가 없어가지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정인이가 어디 있냐. 사실 입양가족 모임이기 때문에 아이와 같이 와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아이는 없고 당연히 부모만 양모만 양부와 양모만 와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왔는데 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 사실 정말 이게 한 1, 2분이면 애가 너무너무 곤히 자고 있으면 저희들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 올라왔다가 아이가 깰 때 좀 한 10분 이따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치더라도 일단 차에 잠을 자고 있다. 이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됐고 한 시간 정도가 지났대요. 이것도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이가 걱정돼서 중간에 주차장에 가서 내가 그러니까 저 지인 A가 자기가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정언을 합니다. 걱정이 되니까. 네.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저도 제 한 6살, 7살 때 모레내에 살았거든요. 모레내에 살았는데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어떤 물건을 하러 나가시면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두려웠던 게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혼자 있는 거 아이가. 그 당시에는 그 어머니가 없다는 생각이 진짜 공포라는 공포는 엄청난 공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진짜 괜찮냐라고 물어보니까 휴대폰을 켜놨대요. 휴대폰을 그냥 전화를 줬어요. 워낙 공짜니까 그 휴대폰을 켜놨기 때문에 아이가 울면 그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저 표디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아이 소리가 이게 스피커폰으로 아무리 크게라도 안 들릴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가 우는 순간 아이는 공포라고요. 그렇죠.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낯선 공간에서 눈을 썼을 때 당황하고 공포에 빠져서 우는 건데 그 경험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울지 않는 것도 이상한 거죠.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정말 한 번은 가봤는데 시티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 상황이 여름이었대요. 창문을 닫아놨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아이가 파김치가 되었다라는 땀에 많이 절어 있었던 모습을 봤다. 너무 지쳐서 울 힘도 없었네.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게다가 양모 장씨가 돌이 지나도록 정인이한테 밥과 상추만 먹였다. 이런 증언도 나왔다면서요. 이게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양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가 간에 배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양념이 들어가 있는 간이 배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간이 있으면 소금기가 있으면 안 된다.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 아이가 정말 신장이 안 좋으면 병원의 어떤 차방에 따라서 이럴 수 있는데 표디 혹시 쌈밥집 가보셨어요? 네. 그럼요. 여러 번 가봤죠. 거기서 쌈에 아무것도 안 넣고 상치에 맨밥 딱 해서 먹으면 어른도 먹기 부담스러워. 먹기 힘들죠. 그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양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단맛, 짠맛, 신맛이 같이 와서 그게 맛있는 거지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쌈밥집이라는 거는 대개 고기와 된장 이게 같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동치미 국물이라도 좀 먹여라. 아이가 혹시나 이렇게 막 목이 막힐 수 있으니 그것도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니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물론 나중에 혹시 법정에서 그 설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의학적이든 영양적이든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상황이 예를 들어서 아주 건강하면 채식을 하도 아주 건강하면 괜찮은데 아이가 야위어가고 야위어가고 야위어가니까 나름대로 단백질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절했다라는 증언과 사후에 이제 아이를 다시 봤을 때는 그 양부가 증인에게 고기를 먹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양모가 그렇게 반대하고 있었으면 사후에 고기를 먹였다는 양부의 진술 이건 확인해야 되겠지만 저는 믿을 수 없는 상충되어 배치된 이야기죠. 그리고 양모 장 씨가 과거에 했던 자신의 증언 이것과 배치되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입증될 수 있는 다른 진술이 또 나왔다면서요. 사실 그 어린아이의 쇠골이 이렇게 부러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냥 시소에 그냥 탁 부딪혀서 이제 부러졌다라고 놀이터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아이가 이게 그 정도로 부러졌으면 시소에서 툭 하고 이렇게 떨어졌을 거잖아요. 시소에 탁 이렇게 부딪혔을 거예요. 강하게 부딪혀야 쇠골이 부러지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건데 그 계시는 분들은 놀이터의 모든 엄마들을 그걸 알았을 건데 그걸 전혀 몰랐다라고 했기 때문에 살짝 부딪힐 수, 그러니까 넋골이 부러지지 않을 정도에 부딪힐 수는 있었지만 큰 충격이나 소란은 없었다. 그러니까 정인희의 양모는 시소를 부딪혀서 아예 넋골이 부러졌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주변 정황의 증언들은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사고나 부상이었다면 주변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알았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증언들, 과연 이 행위가 아동학대 치사냐 아니면 살이 있냐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증언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증언에 대해서 양부모 측, 변호인이 아마 얘기를 했겠죠? 어떤 얘기 했습니까? 저는 변호인은 변호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100% 양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베이직 에비던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증거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와는 워딩을 그냥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시청자와 청취자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양모 측은 피해자 복구를 밟은 적이 없다. 미필적 고의로도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적은 없다. 배를 한 대 세게 때린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외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즉 아이의 사망 가능성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게 때렸다. 이게 아까 우리 표적을 적어야 했지만 어른의 몸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른의 큰 손으로 눌러도 장기가 다칠 수 있는 그런 아이의 몸이었다면 분명히 배를 한 대 세게 때린 적. 그 세게 때린 걸 우리 변호사는 못 봤을 거라면 변호인이죠. 그렇죠. 변호사에서 변호인으로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 변호인이 그 사건의 모습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세게 때렸다. 그 세게 때린 건 사람의 몸에 어떤 주먹이 완전히 뒤편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후구를 하듯이 이렇게 그럼 100% 아이에 있는 장기가 파손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게라는 정의도 없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외력이 없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CCTV가 있고 CCTV를 통해서 그런 걸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제가 듣기는 이 말은 그냥 그대로 형법상 살인죄 구속요건 이것을 피해가겠다라는 그거 이외에는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00% 그렇게 얘기하고. 법적인 기술, 법적인 기술적인 진술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과연 그것이 법정에서 유일하게 작용할까? 이건 큰 의문입니다. 4차 때는 이런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법의 의학자들의 진술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4차 공판 때 법의 의학자들이 어떻게 부검 결과 보고라든가 증인의 어떤 상태가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공판이 중요하겠네요. 법의 의학자의 진술 증언을 통해서 이러한 변호인의 말이 얼마나 부합하지 않는지 신체 상처들과 이게 분명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양모 장 씨에 대해서 심리 분석을 했는데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이게 PCLR,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20점 정도가 이상이 되면 부동 30점 이상이면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그러고 그 사이 영역 20점 미만이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점수가 거의 한 25점에 근접하는 점수가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증인이 양모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훨씬 더 공감을 못하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을 거 아니냐라는 점을 사실 전문적인 프로파일러가 우리 표디와 같은 전문적인 프로파일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 이런 대목 때문에 살인죄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영미법계에서 말하는 캐릭터 에비던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향이냐, 어떠한 정신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행동의 의미를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PCLR 테스트에서 25점 근접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사람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표디한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형포 박자다 보니까 제가 게스트지만 표디한테 좀 이렇게 여쭈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거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방송에 나와서 정말 입양을 자랑하던 이 양모의 모습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표디는 이게 사이코패스와 또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까요? 꼭 사이코패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윈하우젠슨 드론 바이프록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입양된 아기나 혹은 자신의 주변 사람 스티븐 호킹 박사를 간호하던 사람도 계속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아프게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대단히 사랑하고 열심히 간호해 애쓰는 것처럼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전혀 완전히 뻔뻔한 모습인데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정신병질적인 장애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정신과 의사가 전문적인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정인이 양모의 경우에도 일단 PCLR 검사라는 것은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고 정신과 의사가 아마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사이코패스인지 아니면 다른 영육성 인격장애라든지 다른 인격장애가 있는 건지 이건 좀 구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좀 마음이 섬뜩했던 대목이 언젠가면 그 장 씨가 사망당한 큰 딸을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요.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다음에 저는 마음 급하면 구급차를 불렀을 것 같은데 택시를 부르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태연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냥 정말 정인이 무감각했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 역시 사이코패스와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표디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그렇죠. 그런 사이코패스의 특성이란 것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공감 능력이? 행동적이고 그런 부분에 맞아떨어지긴 하지만 과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다 사이코패스냐? 또 그렇진 않아요. 다른 범죄 사건들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면은 정상인데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신을 옆에 두고 밥을 먹고 계속 생활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면만이 아니라 앞서 승진영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그런 방송에 나와서 보인 행태라든지 또 정인에게 해낸 오랜 기간에 걸친 학대와 폭행 등을 종합을 해보면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면 아마도 청소년기부터 품행장애를 드러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든지 또는 동물학대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보다 특히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였을 텐데 과연 그 부모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게 상당히 저는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이런 안타까움을 많이 갖게 되고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그동안 방송 언론들을 통해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러한 용어들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지만 승진영 의원께서 그래도 형법학적인 차원에서 보셔도 좋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실까요? 사이코패스는 사람을 죽여놓고 이게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게 왜 죄가 되는 거야 즉 처음부터 공감 영역이 제로인 사람을 사이코패스 이게 죄는 되지만 나는 그 죄를 무시할래 이게 소시오패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범죄의 재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